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 가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루간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일기를 쓰실 때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계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눈이 뜨이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말을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함부로 말을 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해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말수가 적은데 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한 번은 강의를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달라스 윌라드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다들 학생들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가 얼마든지 그 학생을 무한도 주고 반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달라스 윌라드가 뭔가 기가 막힌 대답으로 이 친구를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갑자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수업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렇게 달라스 윌라드에게 무리하고 또 경우에 맞지 않는 식의 그런 발언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대구를 하지 않고 수업을 그냥 마쳐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달라스 윌라드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셨느냐 그 학생에게는 뭔가 따끔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요즘에 말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게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왜 자꾸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 너무 많은 걸 말로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 점이 딱 걸려요 전에는 다 말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딱 걸립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없고는 내 말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말이 엄청 달라지잖아요 주님을 진짜 의식하기 시작할 때 오는 뚜렷한 현상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는데 그 메일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시시의 성 프렌시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 문구가 참 귀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말로만 해 버리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아주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찮게 생각해도 전도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친척,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전도 대상자죠 한순간도 그걸 잊어본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말을 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만 가장 효과가 없는 전도니까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때만 말로 전도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연병과기대에 꽤 오래 전입니다만 갔을 때 받은 충격이 그 공산권 세계 중국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졌는데 다 선교사님들이 교수님이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안에 졸업할 때가 되면 한 80% 이상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중국과 전세계로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말로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전도를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헌신을 했는데 전도를 못하게 해요 예수, 하나님, 성령님 성경에 있는 내용은 말도 못하게 해요 공산당이 아주 총장실 앞에 공산당 사무실을 중국의 모든 대학은 공산당 사무실이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과 모든 활동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자 교수, 학생 신분 다 무너뜨리고 차별 없어요 학생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오히려 기숙사를 찾아가서 그들을 정말 부모님의 사랑 이상으로 섬기고 이 아이들이 궁금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 교수님들은 분명히 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아,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일대일로 조용히 찾아와서 묻는다고 그래요 말해 주세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돌아오면서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없을까 말로 다 해버리니까 말로 야, 말을 못 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회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는 것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집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들에게 말이 달라집니다 잔소리 잔소리 없어지게 돼요 바가지 긁는 거 안 하게 돼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말을 안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가족을 향해서 또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의식 안 하면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의식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에는 안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커피를 하나 타준다든지 전에는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커피 타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오늘은 커피를 좀 타줘라 세 족씨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하겠어요 발 씻어서 주라 혹시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감동하시면 화장실 가서 물 그러나 물은 따뜻한 물로 하셔야 됩니다 찬물 가지고 씻으면 감기 걸리니까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오늘 제가 설교를 세 번 했습니다 아침에 장례 예배 설교하고 또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 때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성령 집회 때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이 수지선안목자교회 성령 집회 인도하러 가게 될 그런 일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 집회 설교까지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정에 매여 지내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오늘 새벽 오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까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힘들다 이런 말을 툭 내뱉을 뻔 했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 아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드네 그런데 생각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너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안 하게 해줄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얻은 유익이 여러분 모두보다도 제가 더 크니까 힘든 사역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저에겐 또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그 복된 사역을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 이게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그래서 목에까지 올라왔던 힘들다는 말이 쭉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이나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 어린애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느낌이 막 드니까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산다는 일이 참 놀라워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늘 전에도 믿었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매일 일기로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선일기를 쓰시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일 자기는 똑같은 하루를 산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직장생활하고 피곤하게 퇴근해서 그리고는 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기를 쓸 일이 있냐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주님과 실제로 동행해 보면 그 똑같은 하루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말입니다 어제 똑같은 일과에 의해서 살았던 그 하루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그 변수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매일 합심기도를 지난 사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해옵니다 사순절이면 끝나는 줄 알았던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께 재등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로 충분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재등록 안 하셔도 되고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재등록을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매일 40일 동안에 합심기도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써보니까 전에 내가 쓰지 않았을 때와 너무 달랐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기도가 있는 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도 다르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저는 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 기도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똑같은 하루 일과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렇게 사니까 똑같은 하루를 그냥 반복적으로 평생 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매일이 달라요 매일이 매일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평생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관심은 주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관심은 어떤 특별한 집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든지 그런 때가 아니고 매일 아주 평범한 하루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그런 상담을 짧아가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간절하대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또는 무슨 기도 중에 체험을 주시든지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다 제게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여전히 자기 마음만 간절하지 주님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을 못했노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 다 기도 끝나시고 가시는 걸 보고 그냥 쫓아 나왔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거구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거구나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권했어요 성도님 성도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저는 오늘 한 천여 명 성도들이 오셨지만 성도님의 마음이 특별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저는 지금까지 알기를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특별히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는 더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하죠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성도님은 계속 왜 내게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냐 참 안타깝죠 그분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어요 제 어려운 사정 해결 안 돼도 좋으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게 해달라 그거 하나만 좀 분명히 알게 해달라 그러나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고 주님은 저와 같이 계시구나 그거 하나만 좀 분명히 알게만 돼도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고 너무나 분명히 같이 계시잖아요 아주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막연하시면 구하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제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 속에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다 동일하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알게 돼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꼭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4시간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냐 그건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는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전에는 내가 설교를 지금 잘하고 있나 좋은 사람은 없나 잘 들으시기는 하나 그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교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저만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조차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설교를 듣거나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그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도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영수의 일기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오늘의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언제나 보이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고 항상 오른쪽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게 다윗의 삶을 다르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 앞에 계셔도 내 옆에 계시다고 믿어도 그 참 다윗의 삶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주님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니까 그 심령이 살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삶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다윗도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이 많았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상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그런 말을 듣고도 흘려버리는 분은 경험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보자 24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말만 들으면 짜증난다는 분도 계세요 제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24시간 바라보시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마 유기성 목사도 못할 거야 자기도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니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뜻으로 권해드리는 거죠 다윗이 10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겠죠 뭐 어디든지 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결론이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주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의식해야 되겠다 이 어느 순간에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사할 때 출근 준비하고 또는 집안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 모든 순간이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6개월을 가질 때 그때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주님과의 이 교제의 깊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집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쉬기만 했는데 6개월 동안 주님과의 교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웬까달길까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이해가 된 것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단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의외로 믿음의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책임이 엄청 큽니다 예배를 이렇게 할까?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할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될까? 항상 안전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상하거나 또는 믿음의 흔들림이 오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면 여러분 단임 목사라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음대로 못해요 규모가 작은 규모일 때는 또는 부목사일 때는 좀 믿음의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성령 집회도 진행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런 형태의 틀이 맞춰진 거거든요 저는 성령 집회가 언제부턴지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조금 답답해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이 필요하니까 성령님은 꼭 이런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우리 성령 집회 진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한번 우리가 반응해 봅시다 그런데 매번 또 이렇게 해요 조금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다는 게 그 뒤에 오는 엄청난 많은 책임을 따라오게 돼요 항상 안전하게 해왔던 방법대로 전에 해본 방법대로 이렇게 가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임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오히려 적었어요 놀라워 정말 놀라워 이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경험이 오히려 적었어요 그런데 안식년을 가져보니까 이제는 일상생활 패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두, 저희 내외와 제 아내와 그렇게 둘만의 생활이니까 여보 오늘 이렇게 해볼까? 해보지 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한번 해보자 여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보자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시도를 여러 번 시도를 해보게 되고 아 정말 주님은 놀라우셔 이런 경험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셔서 쓰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믿음의 훈련을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게 돼요 믿음의 훈련은 평범할 때 받아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믿음의 용서로 만드는 훈련기관이에요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닐 때 나 혼자서의 생활,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이 변화를 원하신다 느끼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섰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전체 책임을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든지 그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때는 어지간한 훈련이 안 된 일은 못해요 시작을 내가 확실히 아는 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중요한 공직자가 되거나 교회에서도 중직이 되거나 책임과 역할이 커졌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얻어놓고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따금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생 때 뭐 준비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다시 신학생이 되었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생활 속에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나가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 나중에 교회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임 목사가 됐는데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어느 세 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다섯 살 된 언니한테 쫓아갔어요 아빠 나쁜 놈이야 다섯 살 된 언니가 세 살 된 동생에게 그러면 안 돼 아빠를 나쁜 놈이라고 하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세 살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 좋은 놈이야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 정말 어려워요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그래야 교우들에게 교우들 목회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 아주 일상적인 일 가정에서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루한 일상 하나님 나에게 좀 큰 거 맡겨주세요 나에게 좀 멋있는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너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에서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실제로 요셉이 얼마나 지루한 훈련을 받았나요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지루한 훈련을 받았나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지루한 훈련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지루한 기다리는 훈련을 했나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또 주님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요? 주님, 어제보다는 좀 더 멋있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더 주님께 내가 더 정확히 반응하고 싶습니다 어제나 아쉬움도 많았는데 주님 잊어버린 적도 많았고 오늘은 더 주님께 제가 반응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죠 오늘 또 한번 새로 해보시죠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서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나중에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때도 흔들림이 없는 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갈 수 있는 전에 해봤으니까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들판에서 싸워봤기 때문에 골리아다 앞에서도 싸웠던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준비 다 됐어 나는 이제 사명만 주시면 돼 이런 착각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돌아가실 때 일상생활에 다 준비된 것 같아 자기는 설교 들은 거지 실제로 준비된 건 아닌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일단 되면 그냥 준비된 줄 알아요 아 오늘 끝 수업은 끝났어요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이 단어는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막상 그러고 나가면서 사람 만날 때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낙은에 대접을 한 건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한동안 택배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여러 번 택배기사로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집사인지 그 교회 교인들은 모르죠 택배기사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갑니까? 주소가 어느 교회라면 그 교회에 갔다가 물건 배달해 주고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택배기사를 하면서 아 교회가 굉장히 사람을 냉랭하게 대하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배기사로 이렇게 교회에 사무실에 가거나 교회에 들어가면 눈길 주는 사람이 없대 자기한테 그러고 보면 우리도 교회에 택배기사가 오면 반가웠으셨어요? 사랑스러우셨어요? 차 한잔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 택배기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이고 갈급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고 그분은 그냥 택배기사니까 교회에서 무슨 공사가 있어서 온 일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우리도 많았겠구나 본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갖다 놓을까요? 저기 가세요 손가락질로만 하고는 친절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저기로 가세요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절에 가면 두로라 그러고 차 마시라 그러고 절에 가면 왠지 푸근하게 대해주는 느낌을 받은 그게 꼭 정확한 일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아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준비된 사람인지 선한목자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인지는 사실 교회 배달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에는 우리 교회 경비를 외주업체에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경비하는 일이 교우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일도 아닌데다가 또 이렇게 정식 직원을 두면 또 인건비나 이런 부담이 많다 보니 교회는 예배당은 크지요 할 수 없이 그냥 경비 용역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파견된 직원이 와서 교회 경비를 섰던 적이 있어요 제가 터두고 그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경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은 교인 아닌 분들도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거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경비하시고 환경미화 다 우리 교회 정직원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바꿨어요 재정적인 부담은 좀 더 됐고 우리 교회 가족으로 자원봉사로 일부 충당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같은 직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교우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마음을 같이 공유하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천사 대접하듯이 그럼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얼굴 표정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아 오늘 교회 와서 힘드셨겠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굳어있고 설교에서 뭐가 은혜가 안 됐든지 교회 와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러시구나 그래서 참 말 붙이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형편이지만 그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길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얼굴이 확 펴져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아주 마음이 닫혀져 계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구나 저를 보고는 그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그 평소에 얼굴이 어두우신 게 늘 걸리더라고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웃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내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요 굉장한 준비입니다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모든 하루의 일과와 내 교회 사역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하시니까 빨리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이건 우리의 지금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수도원 생활하면 영성 생활 잘 훈련 받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 40일 있을 때 그때 베들렘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는 거리에 마르사바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갔어요 기드롬 골짜기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 기드롬 골짜기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유다광려가 정말 영감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여자는 1절 가까이 갈 수도 없게 그렇게 해놓고 그 기드롬 골짜기 암벽 곳곳에다가 수도사들이 굴을 파놓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 수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분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런데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밥에서 먹고 직장과 학교로 갔다가 다시 또 저녁에 만나고 우리의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고 속해별로 나눈 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 받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아 그렇게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일상생활을 제가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무의미한 하루하루로 내가 넘기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어떤 일을 나에게 준비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았던 것 내일 하루 내가 또 살아가는 것 주님이거든요 초점은 주님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세상 없이 높은 자리에서 무슨 큰일을 할 때나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 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나 난 지금이나 내 관심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훈련을 오늘도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